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해피연숙 보육사랑 임연숙입니다. 23년도 우리 마무리 잘 하셨나요? 우리 24년도 1월 1일 용의 해인 갑진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올해의 갑진년 용은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. 푸른색의 갑과 용을 상징하는 진이 만나서 청룡을 의미한다고 하죠.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갑진년 용띠거든요. 23년도 해피연숙 보육사랑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제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경기도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. 지역별로 많은 분들이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.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캐나다라든가 미국에서 이렇게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. 우리 여자 구독자님들이 대부분이 한 88% 정도 되고요. 12% 정도는 우리 남자 구독자님들이 계시더라고요. 23년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덕분에 제가 소암재단과 그린티처스에 후원을 할 수 있어서 더더욱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. 24년도 올해도 더 많이 제가 후원할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많이 찾아와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. 24년도 올해 갑진년 청룡해에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용처럼 우리 하늘 높이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청룡은 힘과 용맹을 상징하는 우리가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잖아요. 올해 용의 발톱처럼 극건한 의지와 결단력으로 목표를 향해서 쭉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또 용의 꼬리처럼 유연하게 우리가 사고를 할 수 있고 또 순발력을 가지고 모든 기회를 잡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또 용의 숨결처럼 따뜻한 사랑과 또 온정으로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용의 울음소리처럼 제가 힘찬 응원과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. 2024년 청룡의 해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2024배로 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자 하는 일, 계획하는 일 모두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특히 건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우리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은 어린 영유아들과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과 생활하는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은 더더욱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건강의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